제1VTEC 선거 벽보판의 종류는 설치 방법에 따라 벽면 부착형과 펜슬 설치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벽면 부착형은 원터치형과 일반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터치 벽면 부착형은 벽보 뒷면에 양면 테이프가 자체적으로 부착되어 생산됩니다. 고정을 시키기 위해 사면 모두 테이프를 접착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미관상 깔끔하고 제것이 편리합니다. 이는 특허출원 제10-2021-014-31975 제품으로 제1VTEC에서만 유일하게 제작되는 제품입니다. 원터치 벽면 부착형의 설치 방법은 먼저 롤플림계를 이용하여 선거 벽보판을 필요한 칸수만큼 풀어 펼쳐서 재단합니다. 상담 비닐을 들어 후보자 사진을 위에서 아래로 투입합니다. 그리고 보호지를 제거하면서 압착합니다. 준비된 선거 벽보판을 벽면에 놓고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서서히 제거하면서 벽면에 압착합니다.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착합니다. 그리고 벽보 전용 테이프를 이용하여 마무리합니다. 일반 벽면 부착형은 고접착 벽보 전용 테이프를 이용해 담장벽, 옹벽, 건물벽, 어느 곳이든 단단히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벽면 부착형의 설치 방법은 먼저 롤플림계를 이용하여 선거 벽보판을 필요한 칸수만큼 풀어 펼쳐서 재단합니다. 상담 비닐을 들어 후보자의 사진을 위에서 아래로 투입합니다. 일반 벽면 부착형은 지지대와 중간 지지대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호지를 제거하면서 압착합니다. 준비된 선거 벽보판을 벽면에 놓고 사면에 테이프를 조금 떼서 1차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위 가장자리부터 전용 테이프로 부착하고 압착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고무 헤라를 이용하여 단단하게 마무리합니다. 나머지 가장자리 부분도 동일하게 부착합니다. 펜스 설치형은 케이블 타이와 롤프를 이용해 울타리, 펜스, 전봇대, 나무 어느 곳이나 쉽게 개시가 가능합니다. 펜스 설치형의 설치 방법은 먼저 롤플림계를 이용하여 선거 벽보판을 필요한 칸수만큼 풀어 펼쳐서 재단합니다. 상단 비닐을 들어 후보자의 사진을 위에서 아래로 투입합니다. 양 끝에 지지대를 넣고 4칸에서 5칸 사이에 중간 지지대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비닐 상단에 있는 보호지를 제거하면서 압착합니다. 준비된 선거 벽보판을 펜스 벽면에 놓고 선거 벽보판의 왼쪽 가장자리 두 군데를 큰 사이즈 케이블 타이로 헐겁게 고정합니다. 반대쪽 가장자리 선거 벽보판 두 군데를 롤프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왼쪽 케이블 타일을 더 단단히 조입니다. 중간에 꽂혀있는 중간 지지대의 상하에 뚫려있는 구멍으로 작은 사이즈의 케이블 타일을 사용해서 더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가위로 케이블 타일을 마무리합니다. 제1V택의 선거 벽보판은 개시한 벽보 등 일부만 훼손되었을 때 전체를 다시 개시하지 않고 보수할 수 있습니다. 한 칸씩 재단된 훼손 보수용 벽보에 후보자 사진을 넣고 뒷면에 붙어있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훼손된 벽보판 위에 덧붙입니다. 이는 훼손된 부분의 보수가 가장 힘들다는 데 주안점을 두어 2014년부터 칸당 수정과 보수가 가능한 벽보판을 특허 출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자재는 지지대, 중간 지지대, 로프, 벽보 전용 테이프, 케이블 타이, 고무 헤라, 첩부핀, 스티커 제거제, 롤 풀림계 등이 제공됩니다. 특히 롤 풀림계의 경우 벽보 롤 재단 시에 롤 양옆에 끼워서 편리하게 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자재로서 시간 절약과 벽보 절약에 용이합니다. 부자재는 부족하지 않게 200% 이상 공급해드립니다. 제1V택은 선관위에서 요청하는 장소, 일정 및 수량대로 납품이 가능합니다. 한 롤 50매, 100매 단위로 박스 포장하여 납품하거나 요청 시 재단 후 동별로도 납품합니다. 재단 후 납품 시 선관위에서는 재단칼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시간 및 인건비가 절감되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V택은 선관위 전담팀을 구성해 24시간 대기하며 방문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선거 후에는 읍, 면, 돈까지 제1V택에서 직접 수거해 회수 처리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와 함께해온 제1V택은 오래된 억력만큼 선거 벽보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적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또한 꾸준하게 연구 개발하여 제품의 품질은 높이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벽보판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1V택은 최고의 품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